화장실을 쓰고 싶어 오늘 아침부터 도시 곳곳에서는 화장실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화장실이? 화장실마다 문이 잠겨 있거나 변기에서 장난감 귀신이 튀어나오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걸까요? 누구야? 바로 우리지! 이거야말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사람들도 괴롭히는 일석이죠! 도랑치고 과제 잡는거지! 여러분! 이 기세를 살려서 또 신나게 일을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화장실에 장난친 범인을 잡아달란 말이지? 그래! 그렇지! 이런걸 부탁해야 정상이지! 범인 잡으러 소닉뽐 출발! 차탄! 어디로 갈까? 어서 말해봐! 차탄이 사라졌다! 차탄! 차탄! 정말 페이저 말대로 소닉 꿈은 하나씩 빼먹는 덜렁이네! 페이저 내 별명을 말해버리더니! 차탄! 그거 알아! 페이저 별명은 쿠닥다리다! 쿠닥다리? 난 최첨단 기술을 사랑하는 갑옷이야! 그래서 내비게이션까지 달았다고! 헉! 설마 길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이거 나온지 20년도 넘었는데! 뭐? 20년이 넘었다고? 이 최첨단 기술이? 뭐지 않으냐? 넌 쿠닥다리아! 결론은 과지시지! 아휴... 싸우라고 부른게 아닌데... 어? 어! 잠깐만! 정지! 왜 라인 일당이 동파라벤질해서? 소닉 꿈! 페이저! 저 트럭을 쫓아가줘!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역시! 라인 일당이 꾸민 일이었어! 좋아! 내가 혼내주지! 아니야! 가지마! 나한테 더 좋은 수가 있어! 억! 좋아! 얘들아! 모두 수고했다! 형님도 수고하셨어요! 어휴! 하루종일 화장실에 장난 치느라 내가 화장실 가는 걸 깜빡했네! 오빠! 나 화장실! 그러고보니 나도 오늘 화장실 한 번도 안 갔네! 앱! M라인! 얼른 보고 나와! 나도 배 아프다고! 으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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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누가 화장실을 막아놨어? 막다니? 변기가 막힌거야? 아니! 변기 뚜껑이랑 변기를 붙여놨다 니까? 뭐라고! 아니 누가 그런 못된 장난을 한거야!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자! 깡통로봇과 꼬마다! 깡통로봇과 꼬마다! 단무지! 당장 장난친 화장실을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아! 누구 맘대로! 찌릿 뻣! 옥타버! 공격!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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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닛!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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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최첨단 무기로 공격한다! 손이 시려워! 꿩! 발이 시려워! 꿩! 온몸이 시려워! 꿩꿩! 드라이 아이스랑 손 선풍기가 최첨단? 아이스 부르가! 오! 무기보다 강한데! 어쩌실래요? 항복하실 거죠? 찌릿! 정말해! 주럭번 공격! 응? 안돼! 공격하지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싸우는 것보다 화장실인가 급하단 말이야! 빨리 항복해! 나올 것 같다구! 응? 이러면 우리가 판 항정에 우리가 빠진 꼴이잖아! 꿩아야! 우리가 졌다! 시키는대로 다 할게! 제발 화장실 좀 쓰게 해줘! 알았어요! 소닛붐! 들었지? 자 화장실로 갑니다! 소리보다 빠르다! 손이 뿡! 이렇게 화장실 사건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라잉 일당은 한 달 동안 도시의 모든 화장실을 청소하기로 했답니다! 화장실에 장난친 벌로요! 여러분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하여간 형님 말만 들으면 꼭 결과가 안 좋다니까! 맞아! 아웅!